국외로 반출됐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환수, 공개하기 위해선 문화유산 신탁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어제 국회에서 문화유산 신탁은행 설립과 소장품 공개 촉진 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어 사장된 유산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유산 신탁은행 설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에 있는 국보급 유산 중에 개인 소장품이 다수 있는 현실에서 환수 전 유산 신탁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가 은닉되고 사장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